우리 아이스크림 가게네. 야, 옷이 뒷모습이 멋있다. 뒷모습 너무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뒷모습이 멋있다. 어우, 안녕하세요. 아이스크림 드시려고요? 아니, 왁픈 거. 뭐 하시는 분이에요? 너무 멋있다. 스타일이면 내 스타일이야. 그림 그려요. 그림? 어, 무슨 그림 그리세요? 그냥 종이에다가? 아, 그건 알지. 아니, 그림을 종이에다 그리지. 인물인지 뭐 추상화인지. 추상화에 가까워요. 머리 진짜 본인 거예요? 네, 본인 거예요. 젊은 시절 정한 오빠가 보는 것 같아. 약간 느낌이 비슷하지 않아? 저도 머리 이 정도로 길렀었거든요. 닮았어, 난 닮았다고 생각해. 잘생기셨어요. 근데 혹시 이태원의 매력이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? 다른 것보다 좀 많이 자유로운 거? 자유로운 거.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제가 묻혀있는 걸 좋아해요. 눈에 안 띄는 걸 좋아하고. 근데 누가 너무 튀는데, 지금? 아니, 근데 이태원에서는 또 많으니까. 그렇지. 외모가 좀 특이한 분들이 많으시니까. 맞아요. 내가 별로 이렇게 두드러지게 티가 안 나니까 편한 거지. 맞아요. 시선이 나한테 집중되지 않으니까. 맞아요. 아, 무슨 말인지 알겠다. 좋네. 저희가 혹시 집이나 작업실을 가봐도 돼요? 집은 너무 좀 안 좋고 작업실은 근처긴 한데 물어봐야 하긴 하거든요. 아, 다른 같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. 그렇지. 그럼 또 우리 시내가 될 수 있으니까. 저희들한테 궁금한 건 없어요? 없는 거 같아요. 아니, 저희도. 아니, 저희도. 아니, 저희도. 내가 찍어드릴게. 자,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